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철입니다 이러지 뭐라 그러지 골목대장 골목대장 아빠의 직업이 골목대장 아빠의 직업이 골목대장 아니고 웃기는 사람 통각 내가 공부할 때 어디서 해? 유치원 아니 작은방 어디에서 어디에 뭐 책상 그렇죠 8 더하기 5는? 어... 8... 더하기 5 그렇지 몇 개야? 7, 8, 9, 11, 11, 11, 11, 11, 13개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손발 다 잡히겠어요 손발 다 잡히겠어요 나왔네 두나가? 참치! 두나가 참치지 새의 입을 뭐라고 하지? 주름이. 그게 긴 거야. 입이 긴 건데 새의 입을 뭐라고 하지? 또는 쪽. 송. 아. 오케이. 되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김언서. 여기에 임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자녀도 설명할 때 앞에 추임새를 넣어요. 에에에. 그 애만 빼서 한 문제 더 맞힐 수 있어. 자 에어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어. 이게 부족해. 한 그릇 더 주세요 하잖아. 밥. 고기밥. 그렇지. 고단한 출발. 바둑 알로 막 하는데 다섯 개가 돼야 이겨. 어머.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 안 돼요. 자 빨리. 에에. 핸드폰을 벨로 하는 게 있고. 벨 소리? 아니 핸드폰을 뭘로 해놓으세요 하잖아. 소리 안 나게. 몸. 아니 아니. 아까 우리 진행이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다들 이걸로 해주세요. 꺼주세요. 아니. 핸드폰을 이걸로 해주세요. 서쪽이 반대가 뭐야 서쪽이 반대가. 그럼 붙여봐. 진동. 그래. 이게 귀가 안 들리면 뭘 껴야 돼. 이어폰. 보청기. 그렇지. 보청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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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빠가 해를 품다고 해서 뭐 했어? 사귀. 일러. 대급이. 추노에서는? 악요? 아니 아니에요. 직책. 왕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응. 통화하자. 야. 이쪽이 뭐야. 왼쪽이지? 응. 왼쪽을. 아 이건 통화하자. 아이 진짜. 가을 되면 무슨 나무? 어? 단풍나무. 단풍이 앞이야. 응. 그다음에 우리 술래잡기. 응 하자. 단풍을. 그렇죠. 소금을.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영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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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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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누굽니까? 영원님. 열심히. 자 할 수 있어. 1등. 가겠습니다. 시작. 아빠같이 머리 빡빡 깎고. 무술하는 사람들. 중국에 어디에 있어?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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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점 딱딱딱 찍고. 하아. 중국 어디에? 중국의 절. 그치? 캬. 통화. 아휴. 아. 통화 맛있었겠냐? 몸. 이거. 쌀을 만들어. 뼈. 그렇죠. 오오오오. 그래. 오오오오. 오오오오. 디스 이즈의 잡. 요나오? 스티블 잡음. 노노노노. 파이어. 풀쇼. 어? 풀쇼. 파이어. 오우. 벤저러스. 휙. 소방. 소방? 차. 아웃. 소방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빠 이게 뭐야. 머리. 라면. 라면에 어때. 꼬불꼬불. 어? 꼽슬. 아니. 아니. 글은 맞아. 글. 어 글. 글래머. 아니. 글은 맞은데. 어 글. 호가. 어. 이거 그냥이야. 그 글. 그 글. 그 글. 글그. 호가. 뭐냐. 아하. 운일아. 봄아 그 가을에 학교에서 애들하고 막 뛰는 거 뭐야. 방. 아이고 방 학교. 운동해. 그렇지. 자. 빨리 빨리. 자. 속자네요. 앞에는. 앞에는. 숨기고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숨기고 뒤에서 확. 네. 앞에는 공부 안 하고 뒤에서는. 아. 고박시 깐다. 아니.